안녕하세요 오늘은 별거 할거는 없고 이 에포나 증표로 거대 금화상자를 열어서 골드를 한번 벌어 보겠습니다 목표는 거대한 금괴 저게 만 골드 짜리에요 근데 제가 이 로아를 하면서 저 거대한 금괴가 나올적이 한번도 없어요 오늘은 모아서 다섯상자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에포나 증표는 다들 아시죠 여기에서 캐스트를 하시면 줍니다 이번주부터 이제 두배 이벤트를 해가지고 증표를 좀 많이 모았어요 원래 10개만 모아서 이제 열어보려고 했는데 15개를 했네요 10개만 하려고 해도 저같은 경우는 두달 걸리더라구요 내부는 좋게도 이벤트를 해서 15개 이게 보통 하나 열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1000골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안되나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15개 까면 하나는 나오겠죠 뭐 나왔어 나왔어 바로 나왔어 그냥 봤죠 망골드 이게 웬일이래 제가 이거를 로스트아크를 시즌2 시작하자마자 했는데 그때부터 에포나를 꾸준히 해서 상자를 계속 열었는데 이걸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웬일일까요 이게 좋았어 얇은 금개 이건 100골드짜리 일단 안나와도 성공했어 성공한거에요 보통 이렇게 잘 안나와요 오늘 부자 되겠는데 보통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천원짜리인가 천골드 천골드 야 첫방에 나오네 깜짝안 또 나온줄 알았다 나 이거 이거 보고 trov 내 색깔 telephone 이름 색깔 보고 아까나 얼마 있었지? 시작할 때? 4천 골드 있었나? 야 완전 부자 됐어 한 달 모았는데 하나 더 제발 하나 더 아 안나오네 일단 아까 4천 골드 있었죠 봐봐 와 자랑해야지 사람들한테 자랑 한번 하고 반응 없죠 반응 없죠 반응 있어 부럽다 반응 부럽죠 한방에 나오네 첫방에 간만에 이렇게 골드가 좀 들고 있네 반응 그리고 오늘 할게 또 있죠 오늘은 호감도를 올리면 호감도가 아닌가 이 모험의 설을 올리면 지금 파푸니카를 다 하면 전설 전설 말을 봤습니다 탈거 근데 호감도가 없어서 아이템을 사야되요 물론 과금한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꿀 수 있어요 골드를 이 크리스탈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무과금입니다 로데 gravy 즉 얼굴을 사서 요즘에 또 골드가격이 recipro 하하하하 그걸 사면 이렇게 호감도 주머니가 obscurity 아닌가 호감도를 걸 Cada ventil hace 탈 수 있거든요. 이렇게 80개씩 괜찮아요. 잘 나오면 괜찮아요. 전설상자가 많이 나오면 꽤 나오더라구요. 과연 이걸로 파푸니카를 다 열 수 있을까 아 재수 없네. 아니야. 재수 좋았어. 아 얘 잘나왔다. 전설 20개, 영웅 60개. 보통 이 정도는 나와요. 재수 없으면 좀 더 안나오고 호감도를 올려서 말을 타보겠습니다. 빠른 본 것 같은데 그게 그 말인지 모르겠어. 골드도 22개 주네. 친절물야. 2200골드 벌고. 오늘 골드 버는 날인데. 근데 제가 시즌2 시작하자마자 무과금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은 더 올린 분들도 많겠지만 평탄을 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도 안 되시는 분들은 배럭이 없어서 그래. 보조 캐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골드를 벌거든요. 이렇게 캐릭이 있으면 이걸로 이제 일주일에 한 3만 골드 정도는 벌어요. 최소. 이런 캐릭이 여기에도 본캐 빼고 5개, 본캐 포함 6개가 있고 다른 계정에도 6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과금으로 하면은 조금 돈을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 과금한 정도 이런 효과는 나옵니다. 근데 뭐 시간만 있으면 올해만 하면은 로스트하크는 언젠가는 다 됩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는 과금 안하고 끝까지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죽을 때도 안 돼요. 자식들한테 대물림 해줘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하다보면 되는 게임이 로스트하크예요. 그래서 그 점은 참 제가 높게 사죠. 게임도 잘 만들었는데 과금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게임이에요. 실제로도 뭐 게임 하다보면 이벤트 같은 거 막 하면은 유저들이 이제 전체창에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남냐 뭐 혜자 게임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스마일 게이트가 돈이 많은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걱정 안 해줘서도 된다는. NC보다 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시가총액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었어. 뭐가 남냐면 유저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퍼지면 뭐가 남아야 하는데. 유저가 남습니다. 안 떠나고. 안 떠나고. 무감도 하고 4500골도 벌었네. 안 떠나고. 자 말 받았습니다. 말 타자. 짜잔. 아 이거구나. 많이 봤다. 나쁘지 않군. 이제 뉴비는 벗어난 듯. 이제 뉴비는 벗어난 듯. 이제 뉴비는 벗어난 듯. 오늘 영상은 뭐 별거 없지만. 할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했어요. 이거라도 했어요. 아 이쁘네. 이렇게. 공략을 막 하려고 해도. 제가 공략을 안 한건. 발탄. 그리고 또 뭐있지. 아르고스. 이런게 있는데. 너무 어려워.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건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 정확히 알면은. 공략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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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